저 때문에 선생님 피해 선생님하고 학생, 여자와 남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더 불이익 당하겠니? 눈물이 자꾸 멈추지 않아 첫사랑이었잖아 이별이 서툴렀던 이유는 넌 나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둘만의 장소들 못 이룬 약속들 다시 널 볼 수 없다는 걸 잘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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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전 선생님이 더 걱정될까요? 둘사랑이라도 알아 어려도 아픈 건 같잖아 이별이 낯설었던 건 말이야 나 진짜 가고야? 넌 나의 첫사랑 너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고마웠던 사랑 우리 사귑시다 가까우지 마세요 우리의 여저도 너만은 아프지 않기를 난 간절히 바래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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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의 첫사랑이야 영원한 사랑 잘 지내셨어요? 넌 나의 첫사랑 나의 첫사랑 서툴렀던 사랑 서툴렀던 사랑 고마웠던 사랑 행복하기를 응원한 사랑 넌 행복해야 해 사랑받아야 해 사랑받기를 기도해 영원했니? 아뇨 개인 있어? 아뇨 됐다, 그럼 넌 나의 첫사랑 서툴렀던 사람